학생템으로 유명한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보송보송한 톤업크림 지금 유령 신부처럼 얼굴 반쪽만 허우 이렇게 지금 여배우 톤업크림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수분크림 같은 톤업크림을 요즘 저의 최애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너 진짜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물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 봄이에요. 봄인데 미세먼지도 많고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코도 점점 이렇게 근질근질해지지 않나요? 피부도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영상을 보는 물랑이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확실히 베이스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죠. 파운데이션보다는 가벼운 쿠션 쿠션보다는 톤업크림을 많이 바르고 있는데요. 선크림조차도 자연스러운 톤업 기능이 있는 걸 사용하거나 좀 짙고 두꺼운 베이스 메이크업보다는 가볍고 묻어나지 않고 내 피부가 편안한 베이스를 점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돈내산 노광고 노협찬 나의 사비를 탈탈탈탈 털어서 만드는 영상인데 이번 영상은 바로 톤업크림 5종을 비교해보려고 해요. 올리브영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브랜드를 총 5개를 선정을 해서요. 하나씩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처음은 롬앤 백미 톤업크림입니다. 50ml 기준으로 9,900원이고요. 제가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예전에 롬앤 공홈에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구매 내역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내역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해서 특히나 학생분들의 학생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롬앤은 발랐을 때 부드럽고 발림성이 좋았는데요. 손으로 슥슥슥 발랐을 때 결 자국은 살짝 남아 있으니까요. 기초 케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걸 추천하고요. 피부에 올렸을 때 약간의 붉은기 그리고 내 피부가 완전히 균일한 피부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똑같이 톤업을 시켜주기엔 약간 부족한 느낌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촉촉하고 건성인 제가 느꼈을 때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약간의 모공 끼임 약간의 주름 끼임이나 각질 부각은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기존 다른 톤업 크림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냥 딱 무난 무난한 정도라서 그냥 나쁘지 않고 딱 평균적인 톤업 크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휴지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요. 살짝의 끈적임은 있었는데 이거는 수분과 끈적임이 같이 느껴지는 정도라서 복합성 피부, 건성 피부라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성 피부라면 스킨케어 단계에서 유분보다는 수분 위주의 스킨케어를 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단점으로는 제가 과하게 톤업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려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하는 게 아니라 한 세, 네 번 정도 과하게 올렸을 때는요. 확실히 뭉치는 느낌이라 약간의 끼임이 조금 더 부각되고 균일하지 않게 진짜 뭔가 배탁 느낌으로 톤업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하게 올렸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구달 청귤 비타시 잡티 톤업 크림입니다. 저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 할인 없이 구달 청귤 비타시 톤업 기획 세트로 구매를 해서 22,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미리수로 따졌을 때는 50ml에 22,000원이잖아요. 롬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같은 50ml에 9,900원, 22,000원이기 때문에 구달이 조금 더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발림성을 봤을 때는요. 지성부터 복합성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살짝은 수분 크림을 바르는 듯한 제형인데 약간의 톤업 기능이 같이 느껴지는 정도? 발림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부드럽게 발리고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딱히 결자국이 남지도 않았고요. 딱 톤업 효과도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느꼈었던 첫 느낌은 얘 좀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촉촉한 발림성에 대비해 마무리감은 살짝 보송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피부 위에 올리고 났을 때 끈적임이 딱히 느껴지지도 않았고 휴지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휴지가 쉽게 떨어지는 걸 보고 오히려 지성분들, 유분감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이런 보송보송한 톤업 크림 많이 찾잖아요. 이 구달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손등에 보통 테스트를 하잖아요. 손등은 잡티도 없고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톤업 효과가 정말 좋았는데 피부 위에 올렸을 때는 약간 나의 균일하지 않은 부분 나의 잡티는 완벽하게 톤업시켜주진 못했고 약간의 약간의 균일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는데요. 이게 컨실러도 아니고 쿠션도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그래 뭐 톤업 크림이니까 하고 좀 넘어가는 건 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첫 느낌은 굉장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톤업이 조금 더 갈라지면서 약간의 각질 부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선크림 발랐을 때 약간 백탁현상처럼 올라오는 느낌처럼 이거를 발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허옇게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하게 올렸을 때 피부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 옛날에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유령신부 기억하시죠? 유령신부처럼 얼굴 반쪽만 허옇게 질려가지고 너무 허옇어. 저는 피부가 19호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밝은 피부 톤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림은 과하게 발랐을 때 너무 티가 난다. 그래서 양 조절을 해줄 때 소량만 사용하거나 나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절대 절대 과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면 안 되는 톤업 크림이에요. 그 점을 제외하고는 발림성 톤업 효과 마무리감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았던 톤업 크림 중 하나예요. 나인이시스 베니싱 밤 톤업 얼티밀 SPF21입니다. 자 이 나인이시스는요. 30ml에 정가 29,000원인데요. 구달은 50ml에 22,000원. 나인이시스는 30ml에 29,000원인데요. 이 나인이시스는 톤업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서 딱 톤업 크림 뭐하지? 라고 생각하면 항상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스테디셀러한 제품이에요. 여배우 톤업 크림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얘는 딱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니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얘는 톤업 효과가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비교했었던 제품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봐도 톤업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딱 바르면 일단 한 반 톤 정도 업하고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나는 정확한 톤업을 원해!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딱 나인이시스 추천을 할 정도로 톤업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수분감도 같이 느껴지고 발림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약간 상여평준화된 톤업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과한 톤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소량만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하고요. 발랐을 때도 느껴지는 게 살짝은 그 촉촉한 수딩 젤 같으면서 톤업 크림을 바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뭐지? 뭐지? 뭔가 그냥 되게 기분이 좋은 듯한 느낌? 근데 이 크림을 바르고 첫 느낌은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수분감이 약간 휘발되면서 유분감이 휘발되면서인지 이 안쪽에 이 톤업 크림만 딱 픽싱이 되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느낌처럼 첫 느낌과 마지막 느낌이 약간 그래 약간 좀 반전이에요. 속보습을 채워줄 수 있는 스킨케어랑 같이 사용을 하면 완전 찰떡궁합. 근데 스킨케어를 조금 가볍게 해주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호불호 중에서 불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쓰는 팁은 이제 속건조를 쫙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후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휴지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휴지가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에 아주 착하고 달라붙어 있는데요. 이게 유분의 끈적임이 아니라 수분의 촉촉함 때문에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건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라면 이 첫 느낌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지성분들이라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어서 얘는 꼭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페리페라 밀크 블러 토너 크림 퓨어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페리페라 추천템, 비추천템 영상에서도 얘 너무너무 좋다고 후기를 올렸었잖아요. 그때 구매했었던 제품이고 올리브영에서 따로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가는 만 원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 대상 딱 뭔지 아시죠? 로맨이랑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로맨은 50ml에 9,900원이었잖아요. 페리페라는 60ml에 만 원인데요.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100원 차이 10ml 더 있는 페리페라가 조금 더 우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원 차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오늘도 베이스를 깔기 전에 이 톤업 크림으로 톤업 효과를 살짝 주고 이 위에 쿠션을 뚱딱뚱딱 두드렸어요. 요즘에는 톤업 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 이 베이스 차이가 약간 조금 느껴지는 느낌 아시나요? 오늘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죠? 그쵸? 아니면 어떡하지? 요즘 저의 최애 톤업 크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손등에 딱 올렸을 때는 살짝 과할 정도로 톤업 효과가 느껴지는데 오히려 피부 위에 올렸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얘도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게 모든 피부를 다 균일하게 톤업 효과를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붉은기를 살짝 톤업을 잡아주기는 하지만 피부에 약간 어둡고 밝은 부분을 전부 다 동일하게 톤업을 시켜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은 톤업 크림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는 있고요. 특히나 이 퓨어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피부 위에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흡수를 시켰을 때 촉촉하면서도 수분 크림 같은 톤업 크림을 바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광채도 나면서 톤업 효과도 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학생분들의 톤업 크림으로도 추천을 해요. 복합성이나 건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고 지속 피부라면 살짝 유분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고 조금은 짧게 느껴지는 편이라서 복합성, 건성은 속건조 잘 잡아주고 수분 채워주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역시나 과하게 올렸을 때는 똑같이 과하게 올라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발라봤는데 유령신부처럼 똑같이 밝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휴지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약간의 끈적임은 느껴지지만 한 번 닦아내고 두 번째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약간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가장 가격 대비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수분 크림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는 AHC 아우라 시크릿 톤업 크림인데요. 50g에 정가 58,000원으로 최고가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너? 근데 이게 그람수라서 미리 수로 바꾸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32,000원이면 그래 한 번 사보자 하는 느낌으로 구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딱 손등에 짰을 때부터 컬러감부터 좀 달라요. 앞에 제가 소개했었던 톤업 크림은 짜자마자 화이트, 백설기가 생각이 나는 컬러잖아요. 맑은 피치, 살부색이라서 피부 위에 롤링을 했을 때요. 가장 가장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AHC입니다. 앞에 있는 톤업 크림들은 제가 계속 수분감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얘는 유수분이 같이 느껴집니다. 수분뿐만이 아니라 유분감이 조금 더 느껴져서 건성 피부, 악건성 피부, 건조한 피부한테 추천을 하고요. 내 피부에 가장 가장 편안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발림성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톤업 효과는 대신 제일 제일 내추럴해요. 피부를 반반씩 비교를 했을 때도 톤업보다는 조금 더 톤업과 광채를 같이 잡은 느낌이었고요. 유분감이 있게끔 느껴지겠죠. 지성 피부라면 약간 호불호가 강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AHC도 두세 번 정도 더 과하게 피부에 올렸는데요. 가장 뭉침 없고 가장 자연스럽게 톤업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내추럴한 톤업, 정말 안 바른 듯한 톤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AHC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무리감에서 휴지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요. 두세 번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해도 얘가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수분이 같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약간의 끈적이는 느낌은 있어요. 환절기, 겨울철, 건성, 악건성, 복합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톤업 크림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톤업 크림을 총 5개 비교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또 뭔가 내돈낼산 템으로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아는 하루 되세요. 안녕!